스트레이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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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브 아이들 안녕하세요 쇼마 중심의 MC 정우, 설륜, 리누입니다 반갑습니다 샤랄라라라라라라라 두 분 저 오늘 어때요? 설륜씨 오늘따라 특히 더 유리풀하면서 삐까뻔쩍 빛이 나네요 게다가 굉장히 샤랄라한데요 네 오늘 특별히 신경 좀 썼거든요 근데 그러는 두 분도 의상에 힘 좀 주셨는데요 NCT 테오씨가 솔로 아티스트 출격 완료했고요 정상을 향해 더 높이 점프할 퓨완아머니와 올여름 가역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더뉴6 그리고 모두를 구원하러 온 청춘을 노래하는 CIX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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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타임아웃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? 이 사람들 너무 하시네 빛이 나는 스트레이키즈가 빠졌잖아요 아이 진짜 너무들 하시네 저희도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결정하는 방법은요 유료 문자 하면서 오늘도 투표 참여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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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생방송 투표를 시작해볼까요? 생방송 투표 시작합니다 생방송쇼 음악중심 이제 곧 생방송 투표가 종료됩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? 5, 4, 3, 2, 1 생방송 투표 종료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먼저 먼저 음원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 및 MBC 방송 횟수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 자 3위는 아이브고요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이번 주 1위 아이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들 1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이들 이번 주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기대한 쇼쇼쇼 안녕